안녕하세요 백콘 야구단 1위 치어리다어 트와이스 치어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어머 세상에 오빠 지효 안 뽑아주면 너무해 하나 둘 셋 오늘은 제 파트너가 될 해설위원은요 다현씨로 결정 지효씨 미안해요 빨리 웃겨 쓰자 안 빠지지 지효도 안 빠지지 지효도 안 빠지지 지효도 안 빠지지 지효도 못해요 이 línea계가 될 것 같아요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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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너무해 지효! 지효! 제사! 지효! 나 비굴 었어! 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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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candal? 하하할 위킹? 워프 도 마요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아 고맙다 고맙다 이 부분 아파 고맙다 트와이스가 아주대에 왔어요 아 아 아 지효 일어났어요 여자분도 일어나 금치뿡군밥 해준다고 약속해줘요 금치뿡군밥 해준다고 약속해줘요 아 나 이거 뭐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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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 뭐야? 와 진짜 싫어 같은 베푸질러 그래 하나 둘 셋 치워라 들어두대요 난 그냥 이쁘게 생긴군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들어 힝힝 난 그냥 이쁘게 생긴군데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힘들어 힝힝 힘 두더 힝힝 오오오오오오 좋지 않으시죠? 자 녹음하세요 어머 지효 일어났어요 어머 지효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기다놔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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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도 돼요 빨리 주문 왔어요 여러분도 이동하아아아 아 아 아 예쁜sche 보호! 먹방이! 먹방이! 1,2,3,4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여러분 연습하다가 보람이 있네 시작 1 더하기 2는 귀요미 잘한다 2 더하기 2는 귀요미 잘한다 3 더하기 4는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1, 2, 3 안녕, 나 소아이스가 지오예요 1, 2, 3 안녕, 어때요? 소아이스는 지오예요 눈 1 더하기 2는 귀요미 1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면 귀요미 아아~~ 가즈 비워너듯은 비워넣다 더 웃어 비워넣다 3. 2. 2. 나는 리더에게 불만이 있다 네 뭐 쳐다봐? 왜? 내 팔자 끼면서 왜? 이상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얘 지금 안 아파서 다들 잘하는데요? 잘한다 이것은 Ly, 예전, 예전, 예전 너 너 좋아, 배아 너 좋아, 배아 흰 좀, 흰 좀 유명한 애교 멤버 3, 2, 1, 10, 4, 3, 2, 1, 1, 2, 1, 2, 1, 1, 2, 2, 1,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지우짱와 캔디가 정말 정말해요 샤, 샤샤샤 천천히 가야되네 천천히 가야되네 무섭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맞다 진짜 잘 맞다 잘 맞다 진짜 잘 맞다 도미씨 어디갔어 어디갔어 치즈김밥? 많이 쫓아왔어 많이 쫓아왔어 역전의 기회를 노리며 대결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네! 도티 가고있습니다 지효 선수가 지금 반칙을 하고 있는데요 지효 선수가 무덤이 이렇게 지효 선수 나도 사랑해 나도 응사를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자동차 대역의 색상 자동차 대역의 색상 절차 여왕의 여왕! 제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오빠 저 들어요? 진짜! 아 꿈꾸또! 귀신 꿈꾸또! 여러분 지금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일어나! 여러분도 일어나! 정말 한 입도 안 먹었어. 뭘? 김치. 아 김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제우꺼? 내꺼 먹었어? 많이 먹었잖아. 응. 집에서? 응. 숙소에서 먹었어? 응. 진짜? 응.